1. 캠핑 나 여기로 안 가봐서 모르는데? 맞겠지? 동생이랑 딱 오랜만에 캠핑을 한 번 다녀오자 뭐부터 해? 너 하라는 대로 할게 여기다 피워! 일단 이거 보니깐? 피워! 좋은데? 짠! 술판 나겠지? 언니 피워! 피워! 아이고! 이거 물 보이는 거 같은데? 우리 괜찮은 거 맞겠지? 나? 술 대피자 일단 미쳤다 이거 대박이다 입 벌려 비주얼 뭐야? 안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맛있어 마시멜로 있잖아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돼지 같아? 아니 잘 먹으니까 좋지 뭐 아 나 오늘 비 오니까 단디 취할 거 같은데? 안녕 잠시만요 하지만